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유사암납입면제특약을 재판매하기로 하면서 손부업계 해당 특약이 다시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모러레저드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판매 중단을 권고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단에 일부 손부사가 판매를 강행한 결과입니다. DB손해보험은 종합보험과 자녀보험에 한해 유사암 진단시 보험료 납입지원특약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료 납입지원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단위로 보장보험료 합계의 50% 특약 가입금액을 설계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19일부터 종합보험을 비롯해 자녀보험, 유병자보험 상품에 대해 유사암납입지원특약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KB손해보험 유사암 납입면제특약은 유사암 진단시 보장보험료의 50%를 보험금 형태로 지원해주는데 보험금을 매년 지급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유사암 납입면제특약은 메리츠화자가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성인보험에 신설하면서 손부업계 이슈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유사암이란 갑상선암과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으로 일반암보다 발병 확률이 높지만 완치 가능성도 높은 질병을 말합니다. 메리츠화제가 발병 확률이 높은 성인보험의 탑재 시장을 선도하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는 게 업계의 중문입니다. 보험메일 임성민입니다.